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의존하는 청소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여성가족부가 초등학교 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128만 6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20만 6천여 명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위험군에 속했습니다. 증가세를 보면 2017년 14.3%에서 지난해 15.2%로 1%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. 여가부는 청소년들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은 1인 미디어나 실시간 방송,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 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위험군에 속한 청소년에겐 부모의 동의를 받아 맞춤형 상담과 치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.